한탄 소년단에게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?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누군가요? 저는 좌우를 뺀는데 나 아니에요 아쉽습니다 아 형 아 이거 표지 한 번만 주세요 잠깐만 끌어다 갈게요 진짜 아빈 얘기를 했어야죠 형 그 눈물이 났을 건데 좀 짧게라도 영상 편지 한 번만 한 번 해볼까요? 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파시였나요? 네 항상 힘을 버텨주셔야 합니다 스트롱 파워 땡큐 15년 사안입니다 와 나 되게 알았잖아 나 되게 되게 야 여기 와 다큐한 걸 아니 전쟁에 그냥 아빈이라데 이거 이렇게 레몬과 같이 친절하게 네 아이스크롱 바베큐 저거 워낙 그릇 오라 저거 워낙 그릇 오라 저거 워낙 그릇 오라